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오직 예수로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며 생명으로 인도해 내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응답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료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리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책임지고 돌보며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습니다 하지만 내일 일도 모르고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인지라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녀들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 또 영혼까지 완벽히 보장된 축복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단과 조주, 지옥형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어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힘 빠지게 하고 낙심되게 하는 문제들로 인해 염려하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며 생명 살리는 24제자로 또 2, 3, 7 살리는 언약 전달자로 세우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서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지적인 자, 능력 있는 정치인들 또 상류 계급인 문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람들이 보는 외식적인, 외적인 조건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 기준, 세상적 가치관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목사인 저부터 아마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절대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또 믿고 싶어서 어쩌다 보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서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부르심은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택하다 이 말 속에는요 뽑아내다 또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룩하게 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흠에서 구원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흠이 많은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의 나의 옛 틀 잘못된 틀을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서 오직 복음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또 천하고 멸시받고 사회적으로도 전혀 가치가 없고 약하고 없는 자들까지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내세우는 서론적이고 또 외적인 조건들이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아무 소용없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결코 자신을 구원시킬 수도 없고 또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중요한 사람이나 또 유력한 자 인간의 지혜와 능력 또 아주 좋은 신분이면 다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의 일 바로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또 교회와 또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예배소서 4장 2절에 3절에 보면 모든 겸손함과 또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미련함, 부족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이 주인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 힘과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고 항상 주시는 강단 말씀에 붙잡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유해온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전달자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입니다 본문 1장 29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주셨고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빌리포소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를 살리는 일 속에 들여주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몸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육신적인, 서론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영적인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교제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잊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거룩한 존재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자가 되어서 창세기 3장의 부정과 또 불법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구속함이란 적당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를 대가로 인간을 죄와 또 속박해서 풀어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찬송과 303장을 보면 난리하여 십자가에 중앙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죽을 제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가 이 찬양을 그 가사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빚값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감사할 수 있고 또 감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 외의 자랑은 어떤 것이냐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허탄한 자랑 이것은 언어적인 의미로는요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또 과대평가는 오만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어떤 말이냐 온갖 종류의 세상 것에 대한 어리석은 확신과 또 천박한 자신만 자만심을 말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서론적인 이 자랑은 악으로 치닫게 되는 결국은 망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산업의 자랑, 자녀의 자랑, 남편 자랑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바울의 자랑 바로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고린도우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일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여러가지 질병과 또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생명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따라 말씀 따라 가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로 접은 문 접은 길로 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지금에 겪고 있는 문제나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응답의 그 어떠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 속에 영혼구원 생명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자랑 그리스도 자랑 예수 십자가의 자랑을 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용하롭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합심하여 언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일한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 인생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는 24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단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또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예원의 우리 송도님들과 산업인들과 랩렘트들을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19 확산이 정결되어지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 함께 모여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한 길대시고 오직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생명을 송포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고 생명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 인생으로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절제의 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기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영적인 입이 계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성취의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원의 우리 모든 산업인들을 주포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 하나님 교회와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현장 속에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 살리는 경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경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원의 모든 랩렘트들과 또 우리 하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송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계획, 하나님의 절대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축복의 발판이여 증인된 발판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이 종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될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속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으로 울려드리며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응답의 시간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의 아버지 인도받아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란면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리 천성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